자 여러분 가상화폐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에 다루는 분야를 쫙 늘리니까 정보를 볼 때도 이렇게 탁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가상화폐가 꽤 나오겠네요 오늘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 종목이 600개나 되네요 대단하네요 이제 아마 이게 상장 폐지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래서 600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분기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그 다음 상장 폐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진행된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개의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 비슴 코인은 코빗 코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금융당국에 신고된 거래소가 있네요 29개 여기 여러분들 상장되어 있는 것이 600개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제가 가상화폐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딱 관심 있게 본 것이 기자가 간단하게 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진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체 심사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자가 기사를 조금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다우라는 것이 뭐냐 다우라는 것을 우리나라 여러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상장을 못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우라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의 주 내용은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등이 발행한 코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용자를 통해 거래가 어려워지고 다우 발행 코인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정보 공개 수준이 낮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 자율조직 특정 주체가 가상화폐 발행의 정권을 갖고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배분하는 그런 종류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탈중앙화 탈중앙화가 중앙화가 되게 되면 특정 업체가 자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다우라는 것을 보게 되면 탈중앙화는 이름을 여러분들 붙였는데 자율조직 다우는 코인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받고 코인을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100만 개 만들 수도 있고 200만 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 코인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proof of stake 지분 증명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이거는 제가 한번 경고했죠 지분 증명 방식 POS는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인 POW와 달리 코인 보유랑에 비례하여 블록 생성 권한을 비유한다 다우 구성원들의 지분과 의사결정 권한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썼지만 발행 주체가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다우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금지를 했구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죠 탈중앙화 자율조직 발행 코인은 이게 3번 의견 천중 가능성 1토큰 1투표권 원칙에다 대형 토큰 보유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코인 발행자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우 형식의 코인이 어떤 게 있냐 어마어마하네요 보시게 되면 유니코인, 메이크코인, 캄프코인, 추라이스코인, 아라곤코인 시가총액이 무려 47억불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럼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리플은 다우 탈중앙화 자율조작도 아니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당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짚어야 되는 그런 정보 같으면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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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